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아닌가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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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는? 콘탈 아니 저놈 고양이가 물고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건가? 이야 저는 뭐라? 저기 우리 사장님이 가비를 맨날 베푸니까 아아 얻어먹어본 정과가 있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간에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계속 저러고 있구만 음 팔질이 안해서 그러구만 하나 줘야 되나? 뭐가 안먹어? 대가리는? 이리와봐 고기는 안되고 고기는 안되고 대가리를 먹어 대가리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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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서 너는 하체삭만 따라다녀 이 놈봐봐 하체삭만 따라다녀 하체삭만 따라다녀 하체삭만 따라다녀 하체삭만 따라다녀 제가리는 안먹나? 제가리도 먹을건데 아니 겨어어로 살이 있긴다는걸 저건 먹을건데 살이 있긴다는걸 저건 먹을건데 뼈가 뼈있으니까 삶은 딱 알고있거든요 확실히 뼈있는건 가져가네 뼈가 거기다 붙어있는거는 저건 고향주면 되겠다 여기가서 간만에 득템하나 했네 흠 먹어 먹어 있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등치 큰 노랑 고양이 있죠 아까 지나가다 봤어 나 멀리서 봤는데 걔인 줄 알았어 그렇게 크다니까 이야 통통한 귀엽다 이거 고양이가 아주 그냥 등치도 크고 창통하게 해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네 귀찮다 그건가 먹어 다 너 다 먹어 너 뼉따귀 하고 그럼 다 지꺼야 다 먹은 뒤에 나머지 거 내가 버릴 테니까 이거 진짜 쓰러워 왜 이렇게 많아 고기에 6마리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빵이 나쁘지 않더라고 해를 대충쓰는데도 해만 많이 달려버렸거든 그래도 배고프지만 원래 하기 싫을때는 마른거에요 지금이 좋을때지 해봐요 아침에 한번 대작도에서 했던거는 그냥 맛있게 가보증거 먹으면서 먹으니까 우럭광어가 확실히 못 따라가 가보증거 주꾸미가 저거 맛있죠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그래 지금 저기 주꾸미 삶는거에요? 네 이거 먹어 딴거 해체라지 말고 먹던거 마저 먹으라고 먹던거 마저 먹어